공부하는 엄마 아빠 공빠TV입니다. 공빠가 편법과 불법을 조장한다고요? 공빠가 알뜰 실버타운과 고령자 우선주택이 좋으니 신청 자격을 맞춰서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라는 내용을 계속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상에 대해서 어려운 사람들한테 양보를 해야지 왜 공빠는 편법과 불법을 조장하느냐? 이렇게 댓글을 달고 비난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가 잘못하는 것인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 생각을 하고 나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공빠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고령자 어르신들에게 좋은 정보들을 얻으시리라 확신합니다. 노후 자금이 있습니다. 노후 자금은 재산, 집이라든지 주식이나 예적금 이런 것들이 있겠죠. 또한 매달 들어오는 소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노후에도 계속 일하시는 분들도 있고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이나 이렇게 매달 들어오는 소득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재산만 있고 소득이 없는 사람도 있고요. 재산은 없는데 소득만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무자르듯이 자를 수가 없습니다. 2020년 가장 최근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입니다. 우리나라 전 가구의 자산의 평균은 4억 4,543만 원이고요. 부채가 8,256만 원입니다. 그래서 순자산으로 따지면 3억 6천 정도 되고요. 그중에 금융자산은 1억 원 정도, 실물자산은 3억 4천 정도 됩니다. 그런데 금융부채가 6천만 원이기 때문에 대략 4,5천 정도 금융자산이 있는 거고요. 나머지 거의 한 3억 원 이상은 집에 깔고 있는 거죠. 커트라인상으로 보면 상위 10%는 8억에서 10억, 30% 커트라인은 3억에서 5억 사이입니다. 그리고 50% 커트라인이 대략 2억에서 2억 5천 정도 되죠. 그래서 나라에서는 알뜰실버타운 기준이 대략 50% 선입니다. 2억 1,500만 원 자산 기준으로 알뜰실버타운 자격을 주고요. 고령자 우선주택은 40% 선인 것 같습니다. 2억 9천만 원 정도 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준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인 가구 기준입니다. 기초연금의 경우에는 65세 전 어르신들 중에서 70%에게 드리려고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고령자 우선주택의 경우에는 소득평균 1인의 경우에 120% 이하고요. 자산은 2억 9천 200만 원입니다. 알뜰실버타운 고령자 복지주택입니다. 소득평균이 70% 이하이고요. 자산은 2억 1,500만 원 이하입니다. 그런데 소득과 재산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재산만 있고 소득이 없는 사람, 재산은 없는데 소득만 있는 사람, 그 중간에 애매하게 있는 사람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았는데 이걸 어떻게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을 것인가? 소득과 재산에 대해서 객관적인 비교 판단을 할 수 있는 기준점, 잣대가 무엇인가를 생각을 해보다가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판단식이 객관적인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은 월소득을 평가하고요. 재산을 월소득으로 환산합니다. 그래서 내가 근로소득이 얼마일 때 월소득을 판단하고요. 나의 집, 금융재산 이런 것들을 전부 이 계산식에 넣어가지고 기초연금에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소득인정액을 만들어냅니다. 공판에 이것을 거꾸로 한번 적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알뜰실버타운의 신청작용요건 중에서 자산과 소득이 있는데 그 중에서 순자산이 2억 1,500만원인데요. 이것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으로 환산을 해보려고 하고요. 월소득 209만원이 신청작용요건인데 이것도 기초연금으로 환산을 해보겠습니다. 순자산 2억 1,500만원을 이 식에 넣으면 일단은 집은 없는 걸로 계산을 하고 그냥 금융자산으로만 따져보겠습니다. 부채도 없고요. 이 식에 넣으면 2억 1,500만원에서 기본공제 2천만원 빼고 부채는 없으니까 제로 0.04를 곱한 다음에 12로 나누면 65만원이 나옵니다. 이 2억 1,500만원이라는 재산은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으로 따질 때는 65만원이고요. 월소득 209만원은 근로소득으로 봤을 때 98만원을 빼고 0.7을 곱하면 됩니다. 이렇게 209만원에서 98만원을 빼고 0.7, 30% 공제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77만원이 됩니다. 이렇게 65만원 재산에서 나온 인정액 월소득에서 나온 77만원 인정액 이걸 합치면 142만원이 됩니다. 즉 알뜰실버타운 신청작용요건에 해당되는 자산과 월소득은 기초연금 환산식으로 했을 때 142만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소득이 기초연금 30만원만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내가 65세가 넘었는데 직장을 얻지 못하고 따로 소득이 없어요. 그런데 나라에서 주는 돈은 기초연금 30만원밖에 없어요. 이럴 경우에 소득인정액 142만원 중에서 재산 부분으로 할 수 있는 것은 112만원이 되죠. 30만원은 기초연금에서 받는 월소득으로 따지고 재산 부분을 112만원 했을 때 이 112만원에 해당되는 재산이 얼마 정도 되는가를 거꾸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이 시기에 반대로 넣어보는 거죠. 112만원을 넣었을 때 금융재산은 3억 5천 6백만원이 나옵니다. 그리고 일반 재산으로 했을 때는 4억 2천 100만원이 나오는데 이것은 공시가에 해당되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지금 시세대비 70%를 공시가로 잡고 있거든요. 시세로 따질 경우에는 6억원이 됩니다. 즉 집으로 따지면 6억원이 되는 거죠.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내가 소득은 기초연금 30만원밖에 없다. 그랬을 때 알뜰실버타운 신청 가능한 소득인정액 142만원 중에서 월소득은 기초연금 30만원이면 재산분 소득인정액은 112만원으로 가정할 수 있는데 그럴 경우 이 112만원에 해당되는 현금은 3억 5천 6백만원이나 집으로 따질 때는 한 6억원 정도 집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은 제가 임의적으로 만든 게 아니라 기초연금 계산 시계에서 따져보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시게요. 현금 3억 5천 6백만원이나 집 6억 이 금액이 알뜰실버타운 신청 자격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집이 6억 정도 있다 하더라도 소득이 하나도 없는 경우에는 집이 없으면서 소득이 있는 경우보다 더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생활 자체가 훨씬 더 어려울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라에서는 알뜰실버타운에 대해서 소득과 자산에 대해서 기준을 맞춰놓은 거고요. 이번에는 같은 방법을 고령자 우선주택에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계산 결과만 알려드릴 거니까 너무 겁먹지 마시고요. 고령자 우선주택은 순자산 2억 9천 2백만원 월소득 358만원 1인인 경우입니다. 이것을 기초연금 환산식에 적용을 해보면 순자산의 경우에는 90만원에 해당되고요. 월소득인 경우에는 182만원에 해당이 됩니다. 이것을 전부 합치면 272만원 기초연금 환산식에 의한 소득에 해당됩니다. 똑같은 경우를 다시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내가 65세가 넘었는데 다른 소득이 없다. 그럴 경우에 기초연금 30만원만 받고 있다. 그런 경우에 나머지 242만원에 해당되는 부분을 자산으로 거꾸로 환산을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현금으로 따질 때는 7억 4천 6백만원이고요. 이거 집으로 따졌을 때는 11억원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집만 있고 소득이 없는 분들은 집이 없는 분들과 마찬가지로 노후의 생활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애매한 집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제일 불쌍하게 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집 있는 거지 라는 말도 있고요. 집은 있는데 파지 죽으러 다니시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노후 생활에서 예상 은퇴는 68세로 잡고 있는데 실제는 63세에 다들 은퇴를 하고 계시고요. 노후 준비가 잘 돼 있는 분들은 8.2%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은퇴하고 나서 여유 있는 가구는 8.7%밖에 되지 않고요. 결론적으로 다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이 어느 정도 받을까 이것은 가장 최근 통계인데요.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에서 44.4%만 국민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도 절반은 아예 10원도 받지 못하고요. 받으시는 분들 중에서 평균값이 54만원이라는 겁니다. 집만 있고 소득이 없으신 분들 거의 대부분 어르신들이 이 상황인데요. 집이 없고 소득이 어느 정도 있는 분들과 마찬가지로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은 거의 대부분 집에 자산이 묶여 있습니다. 이것은 제 개인 의견이 아니고요. 통계에 나온 내용입니다. 2020년 3월 말 기준으로 해서 실물 자산의 76.4% 거의 80% 가까운 돈이 다 집에 묶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무주택자만 우대하는 복지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집이 5천만원짜리 집이 있든지 2천만원짜리 집이 있든지 1억원짜리 집이 있든지 집이 있는 사람들은 복지 혜택에서 다 제외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정부의 좋은 정책 중에서 하나가 알뜰실버타운과 고령자 우선주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고령자 어르신들 위해서는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주택을 만들어 놓았는데 다 미달입니다. 미달라니까 또 추가 모집을 하고요. 추가 모집해도 또 미달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자격 완화를 해서 다시 뽑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공파가 당황스러운 것입니다. 이렇게 비어있는 좋은 집들이 많으니까 신청 자격을 맞춰서 신청을 하라는 거 정부가 만든 기준에 맞춰서 이런 좋은 집들이 있으니까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 이게 왜 불법이고 편법이라고 하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면서 당황스럽습니다. 이게 불법이고 비난받을 일입니까? 그러면 전부 다 그 좋은 집들을 수백억 이렇게 피같은 우리 세금을 들여서 지어놓았는데 해당되는 사람들이 안 들어간다고 다 비워놓고 천년만년 기다려야 됩니까? 그럼 거기에 또 비워놓은 집을 관리하기 위해서 집 지어놓고 집 비어있으니까 빈집 관리에 또 세금을 써야 됩니다. 왜 이런 비효율적인 일들을 하도록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기준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추가 모집을 하면서 신청 자격을 완화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불법인가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집이 비어있기 때문에 추가 모집하고 추가 모집에도 안 들어오니까 신청 자격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공파가 자격 요건에 맞춰서 들어가실 분들은 들어가셔라. 노후의 생활이 경계선상에 있는 분들은 어렵기 때문에 저 같으면 애매한 5천만원짜리 1억원짜리 집 가지고 있는 것보다 그거 정리하고 자산 요건 맞춰서 이 좋은 집들이 비어있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부가 지금 추가 모집 신청 완화를 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6월 30일 가장 최근 자료입니다. 이런 것들이 제가 지금 LH 청약센터 들어가 보시면 어느 분이나 다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가장 최근에 확인한 게 73개의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가 있었는데요.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거의 3분의 1 이상이 추가 모집이면서 자격 요건 완화한 모집 공고입니다. 공파 거짓말 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거의 절반 가까이인데 제가 그냥 한 3분의 1이라고 한 거예요. 보시면은 소득요건 배제 자산요건 배제 그런데 자동차는 도저히 못 봐주겠다. 이겁니다. 소득 상관없고 자산 아무리 많아도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기는 완주거든요. 여기도 지금 소득요건 배제 자산요건 배제 이것도 자동차는 도저히 못 봐주겠다. 비싼 자동차 있는 사람은 어디든 못 갑니다. 기초연금도 못 받고 행복주택도 절대 못 들어갑니다. 군산 보십시오. 군산도 소득요건 자산요건 적용 배제입니다. 여기는 원주입니다. 원주는 소득요건을 150% 이하로 대폭 완화했습니다. 여기는 대전입니다. 대전 같은 경우도 소득요건을 100%에서 150%로 대폭 완화했습니다. 이 금액이 얼마인지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놀라지 마세요. 이것은 150%도 아니고 그 밑에 140%입니다. 140% 기준으로 했을 때 1인 가구 월소득 418만원입니다. 제 생각에 65세 이상 어르신 중에서 월소득 418만원 이상 되는 어르신들은 몇 퍼센트 안되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부가 추가 모집하고 신청 자격 완화하는 것이 불법인가요?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공파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합법적인 신청 자격을 갖추어서 지원을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전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렇게 들을 것입니다. 공파의 생각에는 70대 초반까지 건강할 때만 생각하지 마시고 80대 이후 20년, 30년을 좀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공파는 날마다 60대, 70대, 80대, 90대 전 연령층의 어르신들을 보고 있습니다. 70대 초반까지는 건강합니다. 그렇지만 70대 중반 이후 가면 몸이 급속도로 소약해집니다. 제가 지금 겁주는 게 아닙니다. 그냥 사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애매한 집에 돈 다 묶여있는 것보다 진짜 20년, 30년 된 이상한 집들 2천만원, 3천만원짜리 집, 5천만원짜리 집, 1억원짜리 집 이런데 애매하게 돈 묶여있는 것보다 저는 고령자 복지주택, 알뜰실버타운, 고령자 우선주택, 새아파트고 좋습니다. 7평수 한 8평 정도 해서 원룸 형태이긴 하지만 공구평형으로는 공동시설 공간과 주차장까지 다 합치면 22평 규모의 새아파트입니다. 그런 집들이 지금 텅텅 비어있습니다. 여유있는 무주택자가 훨씬 유리합니다. 2021년 대한민국에서는 애매한 유주택자보다 여유있는 무주택자가 훨씬 유리합니다. 애매한 집에 돈이 묶여있는 어르신들은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어르신들은 여유있는 무주택자가 됩니다. 저는 그러기 위해서 일정 부분 자녀들에게 사전증여를 하는 게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영상도 찍어서 올려놓았습니다. 자녀들에게 진짜 돈이 필요한 시기는 40대 정도입니다. 이 나이대 어르신들이 70대 중반 정도 되는 것입니다. 그냥 주기 뭐하면 효도계약서를 쓰고 주자는 것입니다. 저는 그냥 줄 수 있어도 조건부 증여계약서를 쓰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부모자식 간에 계약서 쓰는 것에 대해서 아주 거부감들이 많으신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생각을 좀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진짜 효도계약서고 온 가족이 부모님 돌아가실 때까지 행복한 가정을 유지할 수 있는 진짜 비법입니다. 비법. 한번 꼼꼼하게 생각을 해보세요. 이것도 싫으면 그냥 대출을 해주세요. 제발. 자녀들에게. 계약서 쓰고 대출을 해주세요. 그래서 힘든 자녀들에게 제발 손 벌리지 말고 정당하게 이자 받아서 생활비로 쓰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르신들이. 좋은 말은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 들어가게 냅둬라. 양보해라. 이런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진짜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 진정으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까? 좀 깊이 생각을 하고 말들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 신경 쓸 것 없이 나 자신을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애매하게 집 가지고 고생하지 마시고 여의 있는 무주택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공부하는 편법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나이 들어서 왜 마음 졸이면서 삽니까? 정당하게 법에 맞춰서 기준에 맞춰서 들어가시라는 것입니다. 행복한 노후 주거지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75세 넘으면 몸이 쇠약해져서 넓은 집 지니고 있어봐야 건강에도 안 좋고 힘듭니다. 세금 많이 나가고. 주변에 비어있는 알뜰실버타운, 고령자 우선주택, 행복주택에 10% 정도는 전부 고령자 우선주택을 놓고 있습니다. 공파가 지금 파악한 걸로는 지금 현재 공고 나와있는 게 전국에 73곳이나 있습니다. 고령자 우선주택, 행복주택에 들어가는 고령자 어르신들께 우선 배정하는 주택은 고주지 제한이 없습니다. 전국 어디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울에 사는 어르신들도 제주도에 신청할 수 있고요. 제주도에 사는 어르신들도 서울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노후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이러한 어르신들에 맞는 노후 주거지들이 곳곳에 많이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공부해보시면 분명히 좋은 노후 주거지를 찾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어르신들이 이러한 정보들을 얻는데 서투시고 어려움을 겪으신다면 자녀분들에게 공파TV를 보여주고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젊은 분들은 제가 이야기를 한 내용에 대해서 어렵지가 않습니다. 마이홈 들어가는 거, LH 청약센터 들어가는 거, SH 청약센터, GH 청약센터 들어가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날마다 들어가서 이렇게 클릭해보면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녀분들에게 부탁드리기 어려우신 분들은 주변의 젊은 친구들한테 부탁을 해보세요. 서로서로 돕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제가 어르신들께 알뜰실버타운과 고령자 우선주택의 신청 자격에 맞춰서 들어가시라고 드린 조언에 대해서 비난의 댓글에 대한 공파의 의견이었습니다. 공파TV 구독, 좋아요, 알람 공유 많이 많이 해주시고 알뜰실버타운 고령자 우선주택 많이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공파TV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복 많이 받으세요. 공파TV 시청자 여러분